긴급속보입니다. 12월 10일 저녁 7시 5분경에 일본 효고연 남동 방향으로 큰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유성은 유성보다 훨씬 밝은 유성인 화구입니다. 서양에서는 파이어볼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워카야마현 북부에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2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관서지방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10일 저녁에 효고연의 큰 유성이 떨어지면서 1995년 한신아화지대 지진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12월 3일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멀지가 않습니다. 11월에는 1995년 한신아화지대 지진이 발생했었던 진원지에서 가까운 효고연의 섬인 아화지섬에서 진도 3이 연속으로 발생했었으며 12월에는 진도의 기와카야마현 에서 발생하며 관서지방의 대지진 위기설이 보조되던 상황 하에서 12월 10일 떨어진 큰 유성에 대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성이 떨어졌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2021년 10월 4일 저녁 8시 19분 도쿄의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의 유성이 떨어진 지 3일 후인 7일 저녁 10시 41분에 규모 6.1의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7월 2일과 8월 21일 11월 29일 3번 일본의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7월 2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5일 뒤인 7월 7일 새벽 3 19분 9초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8월 21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하루 뒤인 8월 22일 저녁 7시 31분 22초에 이번 해도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29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로 약 한 달 뒤인 12월 21일 새벽 2시 23분 22초에 일본 아우무리현 하치모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inistre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 Ganar copper avi iar crazy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